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를 민주당이 전략지역구로 지정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을 밀어내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공천 갈등 속에 오늘 설훈 의원과 이상원 의원이 당을 떠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정반석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성북을 기동민, 인천 부평을 홍영표, 경기오산 안민석, 충북 청주청원 변제일 의원 지역구 등 6곳을 전략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 중 친명계 중진 안민석, 변제일, 비명계 기동민 의원은 컷오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기 의원은 표결까지 거쳐 전략 공간이 이간을 결정했는데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 경선 기회를 준 것과 비교됩니다. 기동민 의원의 경우는 금품 수술을 본인이 시인했고 지금 많이 비교가 되는 이수진 의원의 경우는 금품 수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의원과 변 의원은 친명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전략 경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홍영표 의원은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누가 믿겠냐며 최종 발표 뒤 생각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평가위 10%에 든 서른 의원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가 결정된 울산 북부 이상훈 의원이 탈당하면서 공천 갈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종로의 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공천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개혁신당 금태섭 최고위원과 함께 경쟁하게 됐습니다. 친명 박성준 의원은 정호준 전 의원과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서서 국가의 교사 1통사ję 친명 박성준 의원 텍스 목소리 감사합니다.